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로잉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얼굴 주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저 조커인 잭 리콜슨 얼굴을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얼굴 주름을 잘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재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디서 주름 잡고 다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옷의 주름 크기나 방향을 지 마음대로 잡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잘나가면 옛날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저도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을 그리고 눈 주변 주름을 상세하게 스케치합니다. 주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묘사하는 중입니다. 위쪽에 다른 주름은 표시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기본 톤을 깔아줍니다. 제일 강한 톤은 밝고 어둠이 만나는 경계 부분입니다. 주름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 제일 강한 톤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자연스럽게 역광이 생깁니다. 경계 부분의 톤을 아래위로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둥근 모양의 주름이 드는 겁니다.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주름 묘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눈가 주름 중에 제일 큰 주름이나 입 주변 팔자주름 같이 굵고 큰 주름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시작점만 강하고 밝은 쪽으로 풀어주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표현법을 사용하는 굵은 주름은 둥글기가 크고 두 번째 방법은 둥글기가 완만한 주름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둥글기가 낮은 주름도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작고 둥그러집니다. 주름의 시작점을 진하게 하고 밝은 쪽으로 갈수록 연하게 풀어줍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얼굴 주름을 묘사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자잘한 주름이 많아서 큰 주름 외에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묘사하면 됩니다. 그 외에 아주 작거나 색깔이 연한 주름 같은 경우는 진한 색 없이 그냥 일정한 색으로 묘사하시면 됩니다. 눈을 그립니다. 가늘게 뜬 웃는 눈을 표현합니다. 빛을 받은 상태에서 눈을 가늘게 뜨면 눈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흰자도 어둡게 톤을 깔아줍니다. 눈동자하고 흰자의 구분을 선명하게 하지 않고 비슷한 톤으로 표현합니다. 주름이 시작되는 눈꼬리 부분을 진하게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는 말이 있죠. 주름도 눈에서 멀어질수록 톤이 약해집니다. 눈 밑 애교살 노인 얼굴인데 애교살은 좀 그렇죠. 눈 밑 부분의 주름은 두께와 진하기를 강하게 합니다. 젊은 얼굴을 그렸는데 늙어 보일 때가 가끔 있죠. 형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름 그릴 때 너무 강하게 그려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노인의 얼굴은 주름을 강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특히 눈 주변 입 주변 주름을 강하게 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젊은 얼굴을 그릴 때는 눈 주변 입 주변 주름을 연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옆면 얼굴이 시작되는 관자놀이 부분에 톤을 깔아줍니다. 가장 밝은 부분만 남겨두고 주름 전체에 중간색을 올려서 부드럽게 합니다. 찰필로 눈하고 주름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문질러줍니다. 밝은 부분을 지우개로 닦아서 선명하게 합니다. 붓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은은하고 부드럽게 톤을 올려줍니다. 주름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톤을 올립니다. 실제 얼굴을 그릴 때는 여건에 따라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히 속눈썹이 긴 경우가 아니라면 남자와 노인의 얼굴을 그릴 때는 속눈썹을 너무 길게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속눈썹을 진하고 길게 표현하면 얼굴이 젊어지게 됩니다. 짧고 연하게 표현해야지 나이든 얼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그리실 때는 그리는 대상을 잘 관찰을 해서 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눈 주변의 작고 연한 주름은 찰필로 그리면 쉽게 해결됩니다. 찰필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연한 톤을 올려서 피부톤을 만들어줍니다. 깔끔하게 문지르기보다는 찰필 자국을 조금씩 남겨서 노인 피부에 거친 느낌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름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잭 니콜슨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굴 전체의 주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묘사 방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 본지는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개봉한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영화가 재밌다 보니까 4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은 직업이 그림쟁이입니다. 거리에서 남자를 꼬셔서 X남자 모델을 섭외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개의 화가로 나옵니다. 거리의 불량배를 모델로 쓰다가 모델과 모델 친구에게 얻어 터지고 돈도 뺏기고 팔을 다치게 됩니다. 잭 니콜슨이 이 화가의 개를 돌보게 되면서 얘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영화 자체도 너무 좋지만 영화 속에 화가가 그리는 작품이 정말 좋았습니다. 미술하면 파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파리 못지않게 미술로 유명한 도시가 뉴욕이죠. 영화에서 배경이 된 도시 뉴욕은 뉴욕거라고 해서 바쁜 현대인의 모습에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저한테는 그런 모습과는 또 다른 화가들의 감성을 깨우는 도시로 인식됩니다. 뉴욕 작가를 동경하는 저에게는 영화 속 화가의 설정이 더 많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중간에 여주인공을 드로잉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때 크로케 작품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감독이 드가의 작품에 나오는 발레리나의 모습을 여자 주인공에게 오버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 주인공을 드로잉한 그림이 익숙한 느낌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배트맨에서 잭 니콜슨이란 배우를 알게 됐고 어퓨 군면에서 고집불통 해병대 장교로 나올 때는 고압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표현한 연기가 정말 좋았지만 평소에는 그다지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를 통해서 호감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연기력이 정말 대단한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는 영화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무중충한 영화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일부러 안 봤는데 이번에 잭 니콜슨 얼굴을 그리면서 급 관심이 생기게 돼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버킷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좀 무서워서 싫어했습니다. 킥 더 버킷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본토 발음으로 킥 더 받게스죠. 중세시대에 자살을 할 때 목에 밧줄을 걸고 발밑에 받게스를 발밑에 양동이를 차는 행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유행할 때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것도 유행했는데 용어의 어원 때문인지 그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여기저기 자주 사용되고 하다보니까 단어가 익숙해져서 싫어하던 마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좀 단순하죠? 제 버킷리스트 1순위는 화실입니다. 제가 원하는 화실은 무조건 큰 화실입니다. 예쁘게 꾸미거나 하지 않고 크고 모던한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가식적으로 저도 작고 예쁜 화실을 꾸미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제가 원하는 화실은 무조건 큰 화실입니다. 넓고 꾸미지 않은 단순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고 먹고 쉬고 놀고 그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화실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유튜브 잘 돼서 언젠가 화실을 꾸미게 되면 제일 먼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고르는 패턴은 정말 단순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액션, 스릴러, 추리, 코믹 이 네 가지 장르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그 중에서 굳이 포함시키자면 코미디 영화에 넣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몇 번씩이나 봤고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낄 정도로 재밌는 영화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봐도 전혀 구닥다이 느낌이 나지 않는 명작입니다. 혹시 못 보고 놓치신 분들이나 옛날 영화라서 보지 못한 90년대 이후 출생인 분들 꼭 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잭 리콜슨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강박증이 있어서 걸어다닐 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해다니고 보드블럭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를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떠맡게 됐을 때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가 보드블럭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고 동질감을 느껴서 강아지에게 애정을 쏟게 됩니다. 잭 리콜슨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는 장면을 TV중계로 봤었는데 나무주연상 받으러 나올 때 타일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하면서 단상위로 장난스럽게 올라가서 관중들이 웃고 박수치며 즐겁게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멋진 영화에 어울리는 멋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잭 리콜슨을 그리면서 노인 얼굴 주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